방탄소년단 제대로 못 지워가지고 방탄소년단이 주제로 나온 적이 있어 시작하는데 그림자에게 잡히겠지 그림자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어 자기는 했다고 착각을 물을 좀 탔기때문에 그림자 그림자 살짝 색깔을 주고 이렇게 이런 방해받을까 이런 방해받을까 이런 방해받을까 이런 방해받을까 이런 것도 복잡하지 않냐 그림자 칠 거 생각하면 여기 정리 어떻게 생각하잖아 그림자도 이렇게 풀 거니까 찔러만 놓고 이렇게 이렇게 풀 거니까 이렇게 관찰은 너네 친구들 중 이렇게 블렌딩 뭔지 알지 한국은 되게 다양해 이렇게 벌써 좀 주름 같지 않아? 이제 안 보이니까 좀 더 어두운 눈에 섞어서 딴 짓을 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다 노르지만 이렇게 차이가 좀 나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면 많이 탁해 보이겠지 그런 거 있잖아 첫인상 여기는 2톤이 맞으니까 이거 들었지 그제? 그리고 이거 생략필 아 뭐야 차이가 있는게 다 노르지만 그냥 딱 상탈 안 탁기니까 이게 제일 쉬워요 여기 좀 더 어둡게 해주고 여기 더 어둡게 해주고 너무 흰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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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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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šUNG. 안녕. like, 안녕. ่ui. appointment, a busy, flix, 감사합니다.